무게를 실어서 꾹 눌러도 이 두툼함이 다시 살아나는 그 탄탄한 힘이 있는 에어롤 솜이에요. 그래서 진짜 내가 낮잠 자거나 TV 보고 독서하고 여러분 지금 특대형 브라운 저희가 브라운 컬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폭신한 볼륨감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쭉쭉쭉 앞쪽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면서 아니 지금 옆면에서 보는 이 두께감 느껴지세요? 제가 손을 쫙 펴서 이 정도로 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볼륨감으로 마무리 테두리에 이중으로 꽉꽉 잡아주는 그 짱짱한 견고함까지 정말 제대로 볼록볼록 충전 잘해드렸고요. 뒷면으로 보시면 미끄럼 방지 처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런 섬세함. 그래서 물세탁을 좀 여러 번 하고 나셔도요. 맨바닥에 그냥 까셔도 전기매트 위에 까셔도 밀림이 덜해요. 흔들림이 덜해요. 그리고 마무리 이런 프릴 장식 하나가 얼마나 견고하게 완성도를 높이는지 그냥 만약에 딱 깔아두셨을 때 훨씬 더 넓어 보이면서 누군가 손님 왔을 때 방서 따로 앉아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의 두께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일러를 한 3시간 틀걸 1시간 정도만 트시고 이후에 따뜻함이 머금어요. 네. 여러분 이런 카페트 정말 수작업으로 굉장히 어렵게 선기획 물량으로 보이는 이 상품. 저희 색상 맞춘 이 멀티 카페트까지 다 드린다? 5만 5천 원입니다. 나가시면 가격 더 부르는 곳 있어요. 그렇죠. 숙면으로 동일 사양의 색상 맞춘 이 멀티 카페트. 소파 위에 요즘 같은 때 가죽 소파 위에 딱 올려놨더니 아침에 눈 떠서 그냥 가죽 소파에 딱 넣기 너무 차잖아요. 차가워요. 이거 깔아두세요. 그렇죠. 거기다 침대 발치에 러그처럼 활용하셔도 좋고 자동차 방석으로도 활용하셔도 좋고 활용도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지금 400분 이상 동시 주문 중인 상황이에요. 지금 화면에 그레이 컬러 보고 계세요. 그레이가 왜 그냥 어두운 그레이가 아니라 밝은 블루톤하고 조합되면서 요즘 이런 모던 대세 잡지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? 이 그레이 컬러 이번 시즌 저희 최신상의 컬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질리의 고급스러움까지 묻어나는 그레이 컬러. 그리고 제일 인기 많은 건 저희 보여드린 이 브라운 그떼요. 지금 1등이고요. 와인 컬러 준비했어요. 왜 핑크톤의 그라데이션 톤온톤으로 맞춰진 이 와인 컬러는 진짜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가고 연말 다가가니까 따뜻한 느낌 원하시면 또 이 와인 컬러 오늘 좀 주문 빠른 상황입니다. 그럼요. 세 가지 색상 다 정말 한 톤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채롭게 정말 사랑스러운 이런 패턴들을 다 조합해놓은 고객님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퀴트 스타일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아마 정말 집안 분위기 달라질 거예요. 훨씬 따뜻한 인테리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중요한 건 오늘 세일입니다. 파격적인 딱 방송에서만 보이고 사라지는 이 세일가로 8만 원 정도로 아예 5만 5천 원짜리 멀티 카페트와 이 숨면의 정말 푹신푹신한 카페트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